우와, 미쳤다. 하이, 치우이. 하이. 하이, 치우이. 귀여워. 귀여워. 오늘 다 왔네. 누구누구 강아지. 우리 나라. 나라 매니저. 알아달라고. 강아지판이네요, 강아지판. 난리가 나.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오늘 저기. 녹화도 하고 우리 애기들 밥도 먹이고 그런. 난리나네. 강아지판이네요, 강아지판.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우리 치우이가. 귀여운데 조금 싸누워. 헤이, 치우이. 어머니. 이제 곧 더위, 오케이? 어머니. 아유, 치우이?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나라야. 별로 안 좋아하네, 나라. TV 나왔는데, 우리 마무리. 야, 안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아니, 좋아할 수밖에 없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요리해줄게. 이리 와봐. 어머니. 어머니 노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오늘 그 상엽이가 큰 역할하네. 친구들 더빙을 계속. 내레이션. 목소리만 나오려고. 계속해주네. 계속해 봐. 어머니. 한식도 먹고 싶사옵니다. 어머니. 근데 개들이 되게 얌전해요, 지금 동물들이. 나는 정말 추위를 이렇게 자주 봤지만 직접 터치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저기요.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치우이. 오빠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근데 추위 괜찮을까? 네. 원래 빨리 가져가요. 오케이, 오케이. 추위야. 야, 이. 여보, 야. 나를 만지를 했겠다. 아니, 빨리 잡아. 나하고 상엽이는 추위. 추위 만질 수가 없어. 아니, 유독 상엽이 하면 나한테. 아니, 한 번만 다시 노력해봐. 추위, 추위, 추위. 아, 이거 봐. 제발, 제발. 아, 우리도 저기, 우리도 저기 브라우니 좀 먹어야 되는데. 프라이데이.